과속운전으로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8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134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70대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하고 구급대원 3명과 환자 1명을 다치게 하는 등 5명의 사상자를 낸 41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검찰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